지금 카페로 이동을 해서 왔죠. 두 사람 너무 좋다. 오빠, 나 머리 묶는 개나 아니면 푸는 개나. 이거 얘기 잘해야 되는 거야, 이거 잘해야 돼. 평소에 아니면. 평소에 아니면 오늘. 이거 박세로이 씨 홀로그램 아니에요? 아니, 저런 대답을 하는 남자가 있다고? 배워야 돼요, 저런 건 배워야 돼, 진짜. 정말. 평소랑 오늘이랑 달라? 둘 다 별로야. 네 가치를 나한테 판단하잖아. 진짜 오빠 왜 그래? 방금 농담이었나요? 오빠, 오빠 어떤 스타일 좋아해? 나? 난 밝은 사람이 좋아. 난 밝아. 난 뭐든 될 수 있어. 미치겠다. 미치겠다라고 했어. 지금 주고받았어요. 오빠, 근데 우리가 하업소 생활한 지 좀 됐잖아. 근데 다른 여자들 좀 어때? 은근히 지금 진심을 떠보고 있어. 그 이사는 어때? 응, 귀여워. 나는? 나는 안 귀여워? 네가 더 귀엽지. 이거 끝난 거 아닌가요? 네가 더 귀엽지? 정말? 이 두 분의 데이트가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사전인데요, 사전. 데이트 사전. 그냥 교과서죠.